야 내려와 아니 니가 여기까지 있으면 어떡해 귀찮게 해 아 정말 정말 미치겠네 여기는 제 방 창문인데요 아리가 여기서 이렇게 야경을 보거나 바람 쐬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... 말 좀 하자 말만 좀 하고 한마디로 이제 더이상 아리 청정구역은 없습니다 쟤쟤 이 새끼야 창문이라도 너 없는 창문을 보고싶어 어? 너 없는 풍경을 보고싶다고 내 방에서 울지마 이거 봐 표정 봐 당연히 여기도 니꺼라는 듯한 그 부터... 꺄아아아아아아아악 와 야 근데 너 지금 약간 좀 보이소 아리야 너 약간 심바 같아 아...봐 어... 어... You are the dancing queen You are the dancing queen You're the same... 빨리... Ahhhh bloody You are the other Whoa like who комп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